다음은 경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크게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침 9시 장 시작과 함께 뛰었습니다. 1,316원을 돌파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결국 어제보다 8.2원 오른 1,312.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진 결과입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되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5월 8.6%보다 더 올라서 8.8%에서 9%까지 상승할 걸로 보여 지금까지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 잡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2주 뒤 회의를 열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번에 1%포인트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어렵고 가을쯤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이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쫓아가면서 외국인 투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환율은 1,350원을 뚫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면서 경기 침체는 막아야 하는 상황. 한국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입니다.